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혜진 정상, 200m? 200m? 200m 좋은돋... 거긴 뭐가 없네 여기 왔습니다. 101m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 해령산 정상입니다. 싱글길 타고 올라왔는데 비상길 싱글임도구요. 너무 좋습니다. 해발 1200m 아떼용면 싱글 구경왔는데 해발 2200m라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데 초반에 엄청 헤맸습니다. 길 하나입니다. 이리로 건너가보세요. 저기 건널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로? 네. 여기로? 어디로 가?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쭉 가. 여기로 쭉 가야돼. 아 큰일걸. 하하하하 그냥 쭉쭉 가면 돼. 안 해우면. 옆에도 길로 가야돼. 옆에도 길로 가야돼. 옆에. 옆에도 길로 가야돼. 웃음 한번 더 기다려야 돼 오우, 전화! 아, 예쁘다. 예쁘지? 응. 아, 예쁘지? 파이퍼, 파이퍼,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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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가, 가. 고개 숙여.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오랜만에 해롱산 왔습니다. 해롱산은 경기도 이천에 있고요. 여기가 잘 안 알려진 산내에서 초보들 타시기 딱 좋은 산내입니다. 아, 임두 같은 싱글? 약간 그렇겠습니다. 들어가, 일로와. 자, 상차 높다. 잡아. 자, 놔둘. 지금 수가가 돼. 자, 놔둘. 자, 놔둘. 자, 놔둘. 자, 놔둘. 자, 놔둘. 양****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덜고프와 좋은 파으로부터 다큐스토이도 참고했을때 바로 가고픽을 보내고 아멘 아멘 아 저기 아, 아떼 형님 여기 옷이라 그래서 베끼었다. 어, 긴데 3개? 끝까지만 가세요 끝까지. 어, 길어. 아, 왼쪽, 왼쪽, 왼쪽 야 이거 엄청 긴데? 아, 왼쪽, 왼쪽.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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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타널 동원할겁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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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system.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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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